오탈자라는 말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신문이나 책에서 보이는 오자나 탈자라는 뜻이 아닌데요. 로스쿨을 졸업했지만 변호사 시험에서 5번 탈락해 변호사가 될 기회를 영원히 잃어버린 사람들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모레 24일 제9회 변호사 시험 합격자가 발표됩니다. 국내 로스쿨이 도입된 지 올해로 12년째가 됐지만 갈수록 문제점이 더 커지고 있는 로스쿨과 변호사 시험 제도 법률 방송이 오탈자들의 솔직한 발언을 통해 문제가 뭔지 짚어봤습니다. 장한지 기자입니다. 로스쿨 졸업 후 5년 이내 5차례까지만 변호사 시험 응시를 제안하는 변호사 시험법 규정, 이른바 5회 응시 제안 제도에 따라 지난해 8회 변호사 시험까지 응시 금지자가 된 로스쿨 졸업생의 수는 총 678명입니다. 7회 변시까지의 응시 금지자 수는 441명, 응시 금지자는 매년 약 240명에서 260명이 발생하는 것으로 추산됩니다. 오는 24일 9회 변시 합격자 수가 발표되면 응시 금지자는 920명에서 940명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변시 5회 응시 제안 제도는 소위 변신항인을 막기 위한 목적입니다. 법조계에서는 응시 제안을 두지 않는다면 변호사 업계의 포화 상태가 가속화할 것이라는 우려도 존재합니다. 5년간 5차례 변시에 응시했으나 합격하지 못한 이들에게는 소위 오탈자라는 낙인이 찍힙니다. 그냥 통상 법무부에서 부정적인 이미지를 강조하기 위해서 쓰고 있는데 저희는 응시 금지자거든요. 제가 살면서 평생 동안 금지되는 거거든요. 변호사 시험 평생 금지를 당하는 거라서 응시 금지자를 향해 5차례 기회 동안 왜 합격하지 못했냐는 시선이 있지만 이들은 사정을 모르는 얘기라고 말합니다. 변시 합격률이 매년 50% 정도에 불과해 응시자 2명 중 1명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당초 자격시험으로 도입된 변호사 시험이 선발 시험이 돼버려 변신항인을 양산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더 큰 문제는 5번의 시험을 연속으로 봐야 한다는 점입니다. 출산과 육아, 질병이 있어도 응시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희귀병 진단을 받았지만 시험을 중단할 수 없어 결국 장애 판정으로 이어진 사례도 있습니다. 5회 제한이 있었기 때문에 계속 합격률도 떨어지고 적극적 치료를 하기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보다가 결국에는 장애인 판정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시험 부담으로 인해 갖고 있던 질병을 제대로 치료하지 못하고 사망에 이른 경우도 있습니다. 암투병을 앓으셨던 분이 계신데 그분 같은 경우는 돌아가셨어요. 자기 5년 만이라도 없었으면 충분히 치료를 받고 쉬었다가 다시... 응시 금지자가 되면 트라우마가 남습니다. 오탈자가 된 데 대한 피해의식입니다. 응시 금지가 되신 분들의 내적 상태가 매우 심각하게 안 좋거든요. 5번 했는데도 안 된 건 안 된 거다라고 말을 하는 거는 구조적 결함 그리고 합격률의 문제를 개인의 잘못으로 치룡하겠다라는 기저가 내부에 깔려 있는 거거든요. 이들은 응시자 중 절반만이 합격하는 변시에서 5년 이내 5회로 응시를 제한하는 것은 구조적 모순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오탈자들은 당장 급한 문제로 거액의 대출 상환부담을 공통적으로 이야기했습니다. 변시 응시 금지자가 된 후 취업이나 아르바이트를 하며 돈을 벌고 있긴 하지만 여전히 로스쿨을 다니면서 썼던 돈을 갚고 있습니다. 이른바 금수저 로스쿨생의 경우 이를 병행하지 않으면서 드라마 스카이캐슬에 나온 것처럼 변시 코칭을 받기도 한다고 합니다. 사시 낭인을 양산한 사법고시를 폐지하고 계층 사다리를 없애겠다며 도입한 로스쿨 제도의 취지가 무색한 대목입니다. 법조계에서는 변시 합격률이 지금처럼 50%에 불과한 상태에서 5회 응시 제한을 유지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비판합니다. 변시에 5년 동안 연속으로 응시하도록 한 것은 직업 선택의 자유 침해 등 위헌성도 있다는 지적입니다. 10년 이내 5회 제한이라고 한다면 자기가 충분히 경련으로 부족하다는 것은 조금 더 띄워서 이렇게 할 수 있을 텐데 그것이 군대 내지는 기타 아주 특별한 사유 말고는 인정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요. 그런 부분 때문에 5회 응시 제한이 더 불합리한 면이 커진다고 생각됩니다. 제9회 변시 합격자 발표를 앞두고 로스쿨 생들은 어제 정부 과천청사 앞에 모여 집회를 열고 법무부에 변호사 배출수 통제를 중단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법조인 양성과 배출 제도의 문제점, 이제 그냥 덮어둘 수 없는 한계에 온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법률방송 장한지입니다. 법률 정부 법률 정부 아멘